아, 배고파. 아, 맛있겠다. 배고파. 전면 밖을 너무 맛있겠는데? 쫄깃쫄깃하겠다. 오, 대박. 맛있겠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나이스. 아, 근데 냉면 육수가 너무 궁금하다. 아, 너 냉면 육수가 진짜 궁금해요. 육수가 중요하죠. 맞아요. 일단 먹어볼까? 네. 국물, 국물. 육수. 육수 한번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60분 스타트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우와, 나는 안 심심한데? 평양이 이런 맛이야? 난 안 심심해. 난 해. 자, 쏘영 봐, 쏘영 봐. 입을 안 대. 아, 네. 잘 된다고?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아니. 난 이런 맛이야? 난 안 심심해. 내가 또 말할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평양냉면 중에 최고야. 진짜. 왜 그러냐면, 육수가 미쳤어. 근데 나는, 내가 옛 해적에 먹어본 그 평양냉면이랑 완전히 다른 맛이야. 음! 나는 밍밍하고 그, 약간. 그래. 탁탁탁탁하고 그런 맛 때문에 싫었거든? 확실히 자꾸만 맛은 하나도 없네. 간에 딱 맞췄어. 어머, 너무 맛있다, 근데. 간에. 아, 또 좋은데 괜찮은데? 어머, 괜찮은데? 이 평양냉면이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마지막에 그 메밀향이 은은하게 바람불면 그 코에 지나가듯이 음! 공평 가봤어요? 네. 공평보는 메밀밥 가면 바람불면 향이 싹 지나가잖아. 맞아요. 이런듯이. 맞아요. 원래 메밀 100%가 이런 색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면이 안 끊겨. 젓가락질을 다 넣어. 양 많대. 면이 엄청 많대. 와, 많다, 많다. 안 끊기는데? 와, 저 면발봐. 근데 이게 지금 100%잖아요. 100%예요. 근데 이게 면이 드는데도 안 끊겨요. 진짜 코덜톤. 면짜, 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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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다 꽂혀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소영이. 소영이. 어머, 소영이. 지금 반, 반 그릇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나도. 자, 육수를 적셔. 우와, 개벌이다. 면짜. 면짜 깔끔하다. 자, 육수를 적셔. 이렇게, 적신 후. 우와, 개벌이다. 먹는 것이야. 자, 소영이 이제 면짜이 들어. 소영이. 오, 소영이 봐, 소영이. 아, 역시. 어머, 중간중간 느끼는 거 봐봐. 와, 소영이 중간중간 느끼는 거 봐봐. 와, 소영이. 와, 소영이. 맛있어? 맛있어? 쫀득한 면은 아니야. 응. 엄청 담백하고 기뻐. 그 정도요? 육수랑 꼭 담궜다가 촉촉하게 이거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술 먹고 다음날 해상하게 좀 좋은 담백한 음식 같아. 응. 흡입이 잘 안 되는 거 봬. 맛있어? 맛있어? 오, 아미 봐. 아미, 아미. 오, 아미 왜. 아미, 아미. 엄청 담백하고. 아, 말리야. 팔 좀 내려줘. 말리야. 말리가, 아미가 지금 전쟁이. 맛있어? 맛있어? 자. 오, 아미 왜. 쫀득한 거 같네. 관이 쑥 들어가네. 저거 한 끈은 아니야, 그냥. 그런 거 같네. 육수랑 꼭 묶었다가. 아니, 헤어스타일은 청순한데 먹는 건 누가 봐봐. 인컷점. 한 젓갈. 응. 한 젓갈. 명이 더 담백하네. 술 먹고 담네. 해상하기 좀 조금 담백하네. 말리나 봐. 말리나 봐. 말리나 봐. 입에서 숨추네. 마지막 그 면이. 그거 쑥쑥 들어가. 쑥쑥 들어가. 아니, 이게 거치면 쑥쑥 안 들어갔던데. 왜 하 HARRIS EVER? 아니, 제가 쑥쑥밥가 돼. 좀 더 난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